하와이 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시간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오랜만에 또 브러쉬님의 영상 준비했어요 자 그렇다면 먼저 scp 영상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꿀잼 열차 출발하러 갑니다 자 scp 이번에 만나볼 scp는 239 어린 마녀입니다 형태는 인간이고요 나이는 8살로 추정되고 무급은 케텔 입니다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낸 능력을 갖고 있구요 그리고 또한 자기 방어 의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무기도 관통이 불가능하다 현재 능력의 통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 이건 진짜 갖고 싶네요 넌 왜이렇게나? 어.. 오 역시나 비비비비비빗 근데! 뭔가의 오류로 어린 마녀가 깨어난다 X2 2 3 9 꿀잠 잤다 나 얼마나 잔 거야? 어? 어머나 내가 분명히 박사님 말을 듣고 그냥 따라와가지고 파일을 딱 받았는데 맞아 파일 파일 저기요 밖에 아무도 안 계세요? 열쇠가 없잖아 오 상상을 한 거야 아 망치 같은 걸로 문을 딱 깨붙으면 될 것 같은데 삐비디 빠비디 부 망치가 딱 뻥 이거 너무 쉽잖아 얘가 나쁜 마음을 먹는 순간 진짜 인류 멸망각이야 어머 2 3 9 탈출 삐삐삐삐삐삐삐삽 일상보个 지금 당장 격리하라 아이 необходRay 요 놈 꼬맹이 어디로 사라진거야 어어 여기있다 취유하는 곰이였는데 저거 분명히 자고있어야될 꼬맹이 이거 왜여기있어 안마 아찔아 안녕핫데영 오랜만이에요 목표물 목표물 발견 지금부터 확보하겠다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참아 쏠수가 없다 엇 어? 왜 에라 이 멍청한 놈아 나와 내가 할 거니까 야 뭐야? 응? 어? 어? 아~~ 총을 장난감으로 만들어 버렸네요 하하하하 아저씨 재밌져? 히히히히히히 그렇게 밤이 찾아오고 에이 아우 졸리다 아우 이제 좀 잘까? 하얗게 불 태웠어 SCP 요원들이 엄청난 무기력함을 느끼네요 삑sol 으으으응 자자ás 자자 뽁 안 정말 상상하는가? 적성한건가? 어머 어떻게 인류가 전부 불타는 상상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지구 멸망 다음 만나볼 SCP 1616 평범한 햄스터래요 하지만 물체를 입속으로 텔레포트 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인지가 봤던 물체를 이동시킬 수가 있대요 등급 캐테르일만 하네 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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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커요미 땅콩이 173 삐빵삐빵삐빵 오늘도 열심히 청소 중인데요 삐빵삐빵 뒤 보이지 말랬지 문이 열렸다 아이팟 지켜보고자 어딜 갈라고 어림도 없지 오늘도 임무 완수 어? 어? 저 커요한 햄찌는? 어머 친구야 먹어버렸어 펭 젤리 인줄 알고 먹었나 보다 응? 쫒아가 지금 당장 저 햄찌를 확보하라 뭐야? 몬스터? 고기 맛있겠당 뭐야 그림 속에 있는 고기도 텔레포트 시킬 수 있어요? 불머 죽을 일은 없겠네요 돈 막 그려가지고 텔레포트 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 거기서 어딜 도망가려고 어머나 여기 어디요 우리 빨강이 진짜 젤리다 저 사탕 맛있어 보이는데? 이미 본 순간 입 속에 들어가 있다 내 사탕 내 사 이 자식아 보다 어머나 오케이 사탕 찾았다 근데 여긴 어디요? 어 맛있어 보인다 자 이번에는 마인크래프트 애니메이션입니다 어떤 스프일까요? 자 마인크래프트 한번 해볼까? 엄마 완전 재밌어요 모바일로도 할 수 있고 컴퓨터로도 할 수 있는 개꿀잼 게임이라고요 에잇 에잇 이거랑 같이 저랑 같이 해요 시켜주세요 시켜주세요 예예예예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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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겁나 귀찮아하는 눈치예요 으응 으응 우와 나무 꽃게니 다 개 신기해 히히히 하나 둘 하나 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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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 벽돌 좀 갖고 와봐요 자 집 지을 거예요 오늘 어잉 아이예예예 밤새도록 하고 있는 공찬 rout 잠은 언제 자네 이제 잠잘 시간이야 하이라 모르겠다 너무 졸려나 잘래 그냥 으응 으응 으흐 으흐 짜증나 왜 안 돼 뭔 일이야 자 엄마가 다시 마크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머나 어 뭐야 탁진 누구야 무서워 히로빈이다 진짜 히로빈이 나타났어 어떡해 히로빈한테 잡아먹히는 거야 엄마가 너무 심했나 아가 괜찮아 진짜 히로빈 아니야 마지막 실조반가 자 다음 무료 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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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드나잇 펑킨 애니메이션 레몬데몬이 어몽어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케이 전기실 미션 전기 고쳐 고쳐 전부 다 고쳐 어어어 아잉 전기 나갔네 에잇 아하하하 피의 축제다 아하하하 리포터 아니잖아 딸랑 같이 한 번 피의 노래를 즐겨볼까? 즐길 줄 아는 녀석이구나 맛있구만 이렇게 또 하나의 악마를 만들어냈어 자 다음 이야기 남친이 레몬데몬을 딱 만나버린 그 상황인 것 같은데요 뭐야 저 레몬 괴물 그때 뒤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는 여자친구 그러면 잡아 먹혀야지 안돼 우리 남친 먹지마 레몬데몬은 작아졌다 뭐지? 자기야 괜찮아? 이 고귀한 악마님에겐 무슨 짓이야 이게 맨들맨들한 게 아주 커요 아이고 볼따구도 들어가는 거 봐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아유 귀여워 간질간질하네 인형으로 쓰면 딱 좋겠구만 아하 너무 커야 왕 놔라 놔 이 몸은 레몬데몬님이시다 작아지니까 왜 이렇게 커였냐 너 너 우리집에 갈래 같이 자 셀카도 아 인스타 올려야지 어? 어 뭐야 레몬데몬님의 얼굴이 왜 이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설마? 안돼 안돼 이건 못 참아